네 안녕하세요 우리 TV10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녀 개그우먼 오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은 분들께 모르겠어요.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실감이 많이 안 났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축복을 해주시고 같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잘 결혼식을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추석에는 일단은 가족분들과 우리 시댁 가족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네 우리 TV10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가족분들과 아주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요 우리 보름달 들잖아요 여러분들 소원도 많이 비시고 소원 다 이루는 또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